오늘 출애국기 강의 19번째 여호와가 하실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신 성냥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벌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몰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화를 내면 안되었습니다 그는 떨개나무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치유되고 말이 어두운 날 그를 향해서 아론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를 붙들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사단의 방해와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 10편 기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짓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에 대해 성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0편 103편 8절에 영화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먼지만도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징벌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셨고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만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두려운지 삶의 침이 얼마나 무거운지 영으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도 개셋만의 동산에서 동일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도는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하는 여러분이 영적인 갈등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요한봉 1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스 이르시되 내가 친실로 친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중동지방에서는요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야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야숙할 장소가 결정되면 목자는 양들이 밤을 무사히 지낼 만한 임시 울타리를 만든대요 목자는 주변에 떨어진 돌을 주워서 담을 쌓습니다 특이한 것은 출입구에 문을 만들지 않고 바로 그 출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출입구에 늦은 밤 도둑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양을 잡아가고 싶어도 목자가 누워있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양을 끌고 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의 날씨에도 양들이 있는 우리 앞에서 모포를 덮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선한 목자 예수구도는 우리 인생의 입출입구에서 친히 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염려의 밤 두려움의 추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친히 내 옆에 누워 계십니다 내 옆에 누워 계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으시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막대기와 은혜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빌리포스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래라 그래암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에 갇혀있던 감옥은요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춥고 배고프며 헐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영혼의 문을 지키고 계심을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도 편안을 느끼며 오히려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평강의 실저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의 문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여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여왁께서 모세기를 시대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또 담대하게 그분 자신의 목적을 선파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또 담대하게 또 담대하게 그분 자신의 목적을 선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루왕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의 말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다? 오히려 그 바루가 너희를 이 얽매임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선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모략을 굳게 설 겁니다 굳게 설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그 마음속에 품으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모습을 향해서 내가 바루에게 하는 일을 너가 벌이라 너가 벌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대정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짓고 노를 바란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문 2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요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에 혹시? 라는 단어나 아마? 라는 단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려서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다면 다시 치여되고 회복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다면 그 하나는 믿으십시오 반드시 축복하리라 안전해가 좀 되게 하리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삶의 소망과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너의 믿음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하셨다면 오늘 아멘으로 물을 채우고 사냥으로 물을 채우고 감사와 기도로 물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입으로는 주님께 찬양으로 입맞추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 그 모습을 숨기십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런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흠, 흠, 흠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숨겨둔 은혜와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말씀 전전서 11장 1절 말씀하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실제로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새 일을 시도하라 도전하고 새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유익이 보지 않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생각하지도 못한 기쁨과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축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떡을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을 구했고 이 성전이죠 개척 3년 만에 하나님은 이곳으로 이 성전을 사서 왔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셔서 이 기한 행신도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기대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기대했더니 기대 이상의 축복으로 응답하셨어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의 마음을 강경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말씀하신 사실에 한번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모세는 수많은 상황과 반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바로에게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 당면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마지막에 저 원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난을 향해서 걷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막 격려하십니다 격려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격려를 통하여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인생의 다걸 앞길에 대한 어려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좌절합니다 좌절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맹렬하게 발사하는 불화살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리라 라는 그 결과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결과 그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박순희 시인의 시집에 꽃이 사러 가는 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등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있다고 말한다 저녁롤마저 사위고 숲이 어둠 위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삶의 조금만 풍랑에도 초조해하고 작은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럴 때면 쉽게 주님을 외면하면서 원망합니다 소그마한 일만 생겨도 불안해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은 변치 않는다 그런 설교 제가 마차가 바퀴가 몇 개죠? 마차 바퀴가 세 개? 네 개죠 마차 바퀴가 막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때로는 진흙탕에도 막 지나갈 때 있고 가시 엉컹기에도 이 마차 바퀴가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이 마차 바퀴가 막 진흙탕에 눌렸던 곳을 위로 올라갈 때가 있어 그런데요 그 마차에는 축이 있어 축 이건 안 돌아가요 마차 바퀴는 돌아가는데 이 축 이건 안 돌아가요 이걸 보고 네 개 바퀴가 돌아간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 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생이 저 밑바닥에 돌아가서 멈출 때도 있고 이게 돌아가서 번영할 때도 올 때 있고 여러 가지 인생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누구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순간의 감정에 얽매여 시험 당치 말고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갑시다 지난 날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 인생도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갔고 그것을 행하라 하실 때 순종했으며 시계를 주시고 멈추라고 하실 때는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꿈꾸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신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불신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시사 오늘도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완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결론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수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